MTA가 이제 9월 23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자들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좀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MTA가 사실 지난 9월부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할 경우 벌금 50달러 물는 걸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MTA 경찰들이 전철역이나 전철 안이나 버스나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항상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거든요. MTA가.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주면서 당장 지금 이 마스크를 써라 했을 경우 마스크를 받아서 쓰면 벌금 안 묻습니다. 근데 아니 나 아마 할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벌금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벌금을 물릴 정도면 사람들이 뉴욕시 전철이나 버스나 통근 열차에서 반드시 마스크들을 써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전철 같은 경우는 87%밖에 안 됩니다. 13%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스는 한 94%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통근 열차는 90% 정도인데 이제 전철 굉장히 낮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100%까지 끌어올려야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벌금은 물리는데도 왜 마스크들 안 쓰지? 하고 MTA가 그러면 이걸 100% 올리는 목적으로 좀 강화하자. 그래서 오늘 내놓은 지침이 뭐냐면 앞으로 23일, 9월 23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승객들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경고를 해요. 마스크를 써라.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 그럼 벌금뿐만 아니라 소환장이 발급됩니다. 재판 법원 가셔야 돼요. 소환장 받으시고.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연방정부의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뉴욕 뉴저지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뉴욕시에서는 이렇게 좀 비율이 그렇게 100% 아니다. 이런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이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이제 소환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한 41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늘어나겠죠. 소환장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마스크 없는 승객들에게 무려 2만 5천 개 이상의 마스크를 나눠줬다라고 발표를 한 걸 보면 2주 동안 2만 5천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MTA가 그동안 마스크를 무료로 얼마나 배포를 했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말은 결국 이만큼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 동시에 되는 거죠. 지금 MTA가 1110만 개의 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배포했고요. 지난해 7월부터 MTA 마스크 전담반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담반에 의해서 무료로 발포된 마스크가 80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1100만 개 이상이 지금 배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MTA가 MTA 경찰이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전철역에서 발견을 했고 마스크를 쓰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한 8만 8천 명 승객은 오케이 하고 그 자리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 앞으로 벌금뿐만 아니라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오늘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MTA가 발표했던 것보다 그냥 단순히 벌금은 물리고 좀 강제화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언론에서는 좀 분석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더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소환장 발부라는 건 어떤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냥 MTA 순찰하는 경찰들은 할 수가 없고 실제로 NYPD 뉴욕시경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경찰이 나설 수 있을까 우선은. 경찰 인력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을 일일이 적발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두 번째 거부할 때까지 거부하면 소환장 발부까지. 이거를 할 인력들이 과연 있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경찰들이 나서서 그렇게 할 경우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죠. 승객 간에 마찰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드블라주 시장은 NYPD가 이런 마스크 단속에는 나서지 않을 거다라고는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NYPD가 직접 마스크 단속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드블라주 시장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 거에 주요 쟁점은 NYPD가 나서냐 안 나서느냐 소환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상기시키고 마스크 제공하고 이런 게 이제 뉴욕시의 주요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해달라. 이런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NYPD가 이제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뉴욕시 입장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MTA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에 조치를 내놨습니다.